제가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도 네 멀리서 비패션! 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오셔서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. 대만에 이렇게 처음 와서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솔직히 어제부터 막 잠을 못 잤어요. 제가 밤 늦게 왔는데 숙소에서 자려고 하는데도 내일 어떻게 하지? 우리 대만 팬분들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?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오게 되었네요. 오 진짜 심상从昨天까지 춤추는 거에요. 근데昨天晚上甚至睡不着觉 그래서 오늘 어떻게 팬분들도 기분이 행복해 즐길 수 있는 영상이 그래서昨天 이 자리에 다 못하고睡觉 제가 15년 전에 방문했었던 이유가 관광의 목적이죠. 근데 왜 그때 왔었냐면 저는 대만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.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허우샤오쉔 그리고 에드워드 양 분도 굉장한 팬이고 그분들 작품을 보면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그래서 영화에 관련된 그런 미술관 그런 아카데미를 제가 방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저는 그러니까 왜 더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영화 촬영을 어제 사실 마치려고 했었던 게 계획이었는데 한국이 지금 장마라서 촬영이 조금 밀렸어요. 그래서 바로 돌아가면 나머지 촬영을 마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다시 타이페이 올 거예요. 그리고 하여기 촬영을 마치고 제가 타이페이 올 거예요. 제가 타이페이 올 거예요. 아! 너무 좋아. 몰래 와야지. 그냥 근데 혹시나 제가 돌아다니는 걸 보더라도 네 멀리서 헛! 뷔이쉬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저를 쿡쿡 찌르시고 예 알아보셨죠 한 다음에 사진 그때 같이 찍으시죠. 윤석열, 다가 오늘 메뉴 NC 차도 수정된 다이케다 하야되게 그리 breakthrough 내가 본 적 없이 조선신을 어떻게 할지 시원해? 수능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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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능해?